이제 팔로업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삼성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 언팩 이벤트가 지금 8월 5일인가? 그러니까 다다음주죠. 다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이벤트 자체는 다 유출이 됐어요. 뭐가 나올지. 지금 총 4가지. 이 중에서 하나는 빼야겠구나. 이미 나왔으니까. 3가지가 지금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일단은 갤럭시 노트 20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울트라 버전. 사실 제품 사진 다 유출이 됐고요. 이미. 놀랍지도 않지만.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아예 숨길 수 없다면 아예 모든 걸 키워버리자의 그런 느낌인 것 같던데. 엄청나게 큰 카메라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느낌상인지는 모르겠는데 S20 울트라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카메라 부 크기가 전반적으로 더 큰 것 같은 기분이고 뭐 카메라 사양은 S20 울트라랑 비슷한데 확대 줌 기능이 원래는 이제 페리스코프 줌이 S20은 30배에서 끊겼는데 노트 20은 50배로 늘린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S펜 지연 시간이 9밀리세컨드로. 그러니까 이게 9밀리세컨드는 얼마예요? 1,000분의 9초죠. 0.009초로 줄은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아이패드의 애플 펜슬이랑 동급이죠. 이러면. 네. 그렇죠. 아이패드도 9밀리세컨드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아이패드 프로도. 그리고 노트 20 플러스... 그냥 일반 노트 20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S20. 일반 S20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역시 1080p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그리고... 평면. 평면으로 웬일로 얘네들이 평면 디스플레이를 쓰고 그리고 60Hz... LTPO. LTPO란던 거. 근데 60Hz라던데? LTPO... 120... 120 아니에요? 울트라만. 울트라만 120이라고요? FHD 120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 안 한대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한대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아직 루머니까 모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잠시만요. 링크를 저기다 녹음... 식빵에다가 넣었는데... 60Hz로 넣으면 진짜 욕먹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60Hz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얘가 옛날에 노트10 때도... 사실 노트10 그때는 뭐였어요? 플러스였나? 아니면 뭐였나? 하여튼 걔랑 사양 차이가 꽤 많이 나서 그때도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좀 사양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격을 확 깎아서 내놓으면 그건 인정. 아... 뭐... 그렇죠. 최소한 20만원쯤은 차이가 나야. 음... 그렇죠.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S20 그 망한 거 보고 야 이거 안되겠다. 가격을 낮춰야겠다 하고 나면... 원가 자금 원가 자금 원가 자금 가격이 낮으면서 그... 울트라랑 크게 차이가 안나면 그거 또한 문제니까 가격을 낮추면서 그냥 120을 할 수 있지만 120을 안 해주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 저... 지금 제가 방금 공유드린 거에 바로 서브 헤드라인에 있죠. 스탠다드 60Hz 그리고 아마 S펜도 지연 시간이 기존 거랑 똑같다는데 제 생각엔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사율이랑 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죠. 주사율이 높아야 그만큼 펜의 반응 속도도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60Hz로 맞추려다 보니까 지연 시간을 줄일 수가 없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어... 그 다음 소식은 그 다음은 뭐 지플립 5G는 이미 나왔고요. 사실 아마 이벤트 시간을 줄이려고 미리 한 것 같은데 그 사양을 보니까 제 예상대로 865 플러스가 들어가더라고요. 855 플러스 대신에 왜냐하면 855 플러스에는 5G 모뎀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아마 5G 모뎀을 넣으려면은 거의 반간제적으로 865 플러스로 올라가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플립 자체가 공간이 워낙 없어서 따로 5G 모뎀을 넣을 공간이 아마 없었을 거기 때문에 아예 5G 모델이 내장... 모뎀이 내장된 865 플러스로 통합형 네. 통합형 모듈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거의 반강제로 865 플러스를 쓴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발표가 됐나? 이게 해외 쪽에서 발표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우리나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어... 삼성... 네. 안 나와 있네요. 그 삼성 뉴스룸 우리나라 뉴스룸에는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국 먼저 발매라고 합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는 역시 생각보다 5G를 그렇게 많이 뭐 노트10 때는 그렇게 엄청 푸시를 하더니 사실 지플립은 딱히 그렇게 푸시할 필요성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통신사들이 5G를 많이 밀어붙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랑 상황이 좀 다르죠. 네. 폴드2가 이번에 발표가 된다는데 이름이 바뀐 데입니다. 이게 접히는 애들을 다 Z라인으로 Z라인으로 넣는다고 해서 갤럭시 Z 폴드2가 된대요. 이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Z 폴드2는 뒤에서 보면 그 뒤에 카메라 같은 구성은 노트20 울트라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지금 유출 이미지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유출 이미지가 굉장히 저해상도 유출 이미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해상도기 때문에 뭐 왠지 모르겠으나 그냥 아마 아직 생산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면이 거의 풀스크린이고요. 예전에 첫 번째 폴드 같은 경우는 노치가 안에 있어서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노치도 없어진 거의 모든 면을 다 채우고 있고 앞화면도 지금 보시면 앞화면도 거의 완전히 채우고 있죠. 이것도 첫 번째 폴드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앞에 화면이 너무 작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 모습이고 지금 그리고 느낌상인지는 모르겠는데 1세대 폴드보다 얇아졌거나 아니면 화면 자체가 무지하게 커졌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크기 비례상으로 봤을 땐 얇아진 거겠죠. 아무래도 그 기기 자체가 두께가 왜냐하면 폴드도 접으면 되게 두꺼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도 관건은 경첩 부분을 어떻게 했을련지 또 관건이겠죠. 경첩 왜냐하면 첫 번째 폴드가 경첩이 말이 많았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또 경첩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경첩은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겠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 중 하나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과연 지플릿처럼 유리 아닌 유리 그거를 채용을 했을지 뭐 했겠죠. 그것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과연 또 어떻게 일단은 이 컨셉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겠죠. 그 다음은 갤럭시 버즈 관련 소식인데 아마 이거는 갤럭시 버즈 상위 지금 현재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상위 제품 같아요. 이름이 오늘 나온 거에 따르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래요. 이름이 왜 무슨 갤럭시 버즈 콩이 아니고요? 네. 이게 까비 무슨 논리의 제품 작명법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언제 작명 잘하는 거 봤습니까 많은 오늘 무슨 갤럭시 버즈 앱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잘한 짓이다. 하여튼 그래서 생긴 게 진짜로 저희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걸 드셨겠지만 콩같이 생겼어요. 아마 귀에 최대한 맞게 하려는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에어팟 프로랑 비교해서 굉장히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과연 그렇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갔다는 미명하에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아마 그래도 에어팟 프로보다는 싸게 측정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24만 9천원 아 딱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24만 9천원 응 적당하네 지금 그게 얼마죠?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름이 아우 이름 헷갈려 갤럭시 버즈 한 19만원 이러지 않나요? 얼리 어댑터 16만 9천원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가면 가격이 좀 있겠죠 여기서 20만원 찍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최저가는 12만원 정도 많이 떨어졌네 그 모양이 워낙에 특이해서 이게 귓바퀴에 딱 뭐랄까 얹히는 느낌의 이것도 네 이게 귀 모양을 좀 많이 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네 이어팟처럼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어팟도 귀 모양을 많이 타는데 그것 때문에 에어팟 절대 나 귀에 못 들어가서 못 쓴다라는 분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좀 약간 그걸 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대신에 안에 그러면은 커널형이 아닌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안에 모습이 좀 되게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어컵을 빼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안에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건지 이거를 모르겠네요 안 커널형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마이 커널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총 세 가지 제품 아마 갤럭시 워치도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워치도 세 기능 몇 가지 나온다는데 그중에 하나가 낙상 감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능이죠 아닙니다 그 혜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요? 넘어졌는데 잘 잡더라고요 기절하진 않으셨고요 기절해서 막 자동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119 전화 걸고 깼더니 응급실이고 네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렇으면 기사에 나왔을지도 모르죠 아 9to5맥에요? 아니요 뭐 어디 어디지 뭐 무슨 뉴스 노컷 뉴스 이런 데 나왔으려나 애플워치가 잘하면 그렇게 한다면 팀쿡한테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메일 보내면 키노트에 소개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NDA 사인하고 애플 쪽에서 와서 인터뷰 따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9월에 애플워치 발표하는데 갑자기 땅콩님 얼굴 딱 나오고 어 뭐야 이건 이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삼성 그래서 8월 5일 이벤트인데 별로 이미 다 나올 거 다 나와서 뭐 이게 좀 삼성 이벤트 요즘 그건 것 같아요 뭐 나올 거 다 나와서 딱히 기대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놀랄 게 없네요 딱히 삼성 이벤트 늘 이제는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네 그러네요 가격 마지막으로 가격도 약간 유출된 것 같은데 169달러 부르네요 아 갤럭시 버즈요 아니면 버즈 버즈 라이브 169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면 199 이렇게 나올 거 같은데 199 99000원 근데 배터리가 많이 줄어드네요 원래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게 배터리가 되게 오래간다 그게 굉장히 강점이었는데 11시간인가 그랬는데 4시간 반으로 확 주네요 역시 노이즈 캔슬레이션의 문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때문인지 뭐 그런 거 같은데 시간이 많이 주네 배터리가 음 음